소리를 어떻게 내냈다 와이씨! 뭐야 저거! 어디? 마지막으로! 너가 일어났어! 내가 정말 슬쩍했었고 그 남자는 그 남자는 또한, 여기 무서워 기계씨는 어떤 상황인 거야? 기계씨는 어떤 상황인지 알고보니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건가? 자는 데요? 일단 한번 해보자고 아무거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집은 다음에 어떻게 앉아? 어떻게 앉는데? 아 씨 모르겠다 다 나가냐? 추구가 없습니다 저게 왔어 근데 이렇든 근데 방금 연습이잖아 진짜가 아니라 연습인데도 죽는다니까? 자 회빨노초 어 회빨노초 순서대로 회빨노초 이렇게 하면 되고 회빨노초 자 야 잠깐만 회빨노초 그러니까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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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회빨노초 회 그니까 회초빨노가 되겠네 어 회초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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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완벽하답니다 가세요 빨리 그렇지 아 아니면은 아 아 잠시만 뭔줄 알거 같은데 여기 세개 쌓는거 같다 아닌가 그냥 두개로 되는거 아니야 아이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바로 그냥 진실의 방으로 해버리네 두 켠 가면 못 넘어 가나?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잠깐만 이거다 이거죠 자 다 먹었고 야 너 또 뭐해 임마! 잠깐만 야 미친놈아 뭐하는거야 지금 야 앉아 있어 그냥 여기다 뭔가를 지금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아주 애매한 시간대라가지고 그냥 앉는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안오지? 우리가 앉는게 낫겠다 그리고 다음 턴에 레버를 전부 다 해결합시다 한번에 아니 정신나갔네 진짜 갑자기 막 문지풀려고 하네 자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보자 딱딱 하고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두께다 먹어줘야돼 못 먹나? 음 일단 드론 빨리와 드론 빨리와 아니 아니 드론 참 제발 그러지마 드론 드론 안 돼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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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개만 하자 3개만 한번 하고 우리 다음에 하자 음 그렇지 3개까지만은 만족이요 이제는 준비하자구 아 너무 살이 있는거인가? 그냥 한번에 다 해볼까? 약간 잘 모르겠네요 아냐 다음번에 하면 돼 음 다음번에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큐브를 깔아둬도 안되는건지 미리 큐브만 깔아둬도 훨씬 편할 것 같다 뭐 안 될거 같긴 한데 박아지 다음번에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이제 카드를 켜야되는데 스파이 음 음 이게 말이 돼 이게? 어 되나 이거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되네 미친 여긴 여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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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지 어 기 좋았어 나쁘지 않아 수고하시고 네 갑시다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진짜 깬다 이거는 이건 안걸리네 나 깔아놔버렸네 이거 실수로 근데 안걸렸어 되게 판정이 안좋아가지고 빨리 그냥 바로 가 그냥 바로 가버려 그냥 그렇지 어 설출했다 어 따라오네요 같이 가자 빨리 이녀석 이녀석 2편에선 저기였지만 3편에선 동지다 진짜 동지다 너 이방으로 갈거니? 이방에는 맞아? 안가나? 안가나? 자 테이프구요 얘를 한번 따라와보자 음 어디가는거야? 너 따라가는거 맞지? 근데 잠깐만 좀 기다려줄래?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뭐야? 아니 난 테이프 들으려고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 어차피 못한나보다 아 어차피 못한나보다 막혀있네 아 버려진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프로그레시블 섹터라고 볼까? 모자다 모자다 이야 이번엔 또 뭐야 이거 ㅋㅋ ㅋㅋ 아니 왜 수학게임이 되고 있어 갑자기 슈퍼자한테 어휘 오플라 버드가 아니라 타르타 버드라고 하네요 아니 왜 수학게임이 되고 있어 너의 사랑하는 것들 너의 사랑하는 것들 오필라 어이씨! 이래서 귀여움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귀여워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미끼였네요 이게 힌트인거 같은데 아아... 뭔지 알았어 잠깐만 1이네 이건 1거고 근데? 어... 그러면은 잠깐만 핑크색깔 3가 4다 그럼 4 더하기 1은 5겠네 4 빼기 1은 3일거고 아 간단한거였어요 아주 되게 쉬운거였어요 2 더하기는 4고 2 빼기 1은 1이고 아 내가 아무리 수퍼잘하지만 이거 덧셈 뺄셈을 할수있지 됐네 3 의상을 입히지 않고는 이동시키지마십시오 뭔소리야 이게 5 5 5 5 5 저걸 이용해가지고 어 아까 전에 계단 맞고 있던 그거를 치우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4 5 5 4 5 5 5 5 5 그치 있긴한거야? 잠깐만 소리... 후레쉬인가 이게? 소리를 내면 빨간색 레버가... 소리를 내면... 소리를 어떻게 내면... 와이씨 뭐야 저거 혓바닥을 이용해 가지고... 아닌가? 소리를 내면... 쾅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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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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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미친 소리조절하는데 이번엔 어딜까 저기는 자 혓바닥 유인하고 일단 자 오겠죠? 지금이다 그렇지 이거나 먹어라 자 마지막 드론 미리 와있어 어?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뜨네? 아아 맞다 처음에 여기 떴었지 한 번에 올 수 있니? 야아 어쩐일로 이걸 한 번에 자 자 빨리 마지막 혁바닥 와라 끝이다 이제 어? 서류를 함부로 놀리면 안되지 하하하하 진짜 꿰꼬닥하고 죽네 꿰꼬 뭐죠? 꿰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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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어 꿰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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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필라버드새 소리를 내는데? 너무 느리다 얘를 유인한 다음에 점프해서 찍으라는 소리 같은데 저기로 유인 못하니? 귀엽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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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라고 뭐할라고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아 이거 꼬였네 아 좋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소리 내구요 잡구요 여기 있다가 타이밍이 중요해요 각도랑 개빡센데 등을 딱 타야돼 등을 등을 타야돼 등을 등을 타야될 등을 타야될 자 높은 지역에서 점프해서 등에 탑니다 인터렉트 미드 인터렉트 미드 인터렉트 미드 에어가 뭔 말이죠? 무슨 키를 누르라는 소리에요 그러면? 일로와 일로와 자 자 한번 해보자고 빡세게 한번 해보자 빡세게 한번 해보자 빡세게 한번 해보자고 어! 어! 손을 비우십시오 뭐야 귀엽네 뭐야 풍선 플랫뜨들 해파리 해파리? 정말 이뻐요 해파리 해파리? 어! 아... 알겠어 누가 사교해야 했구나 누가 원하는 거 늘 사랑을 다존하고 모든 건 판체레 Ör 최장들? 뭔 말이야 아까부터 최장이 매우 중요한 정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 약간 그 말이 자기가 질문하...뭐야 얘 WS? 자 저기로 와야지 나 먼저 가도 돼 이거? 뭐야 아니 뭔데 같이 가야 되나봐 얘랑 맞나? 속도 줄이야 일단 빨리 와 빨리 뭐해 얘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여기도 얘가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조명 색깔에 따라 지금은 또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먼저 가야 돼 따라오고 있네 그래 자 줄여 줄여 속도 줄여 줄여 속도 빨리 줄여 속도 빨리 야 씨 울기 야 너무 느리잖아 적당히 느려야지 거의 얘랑 속도 맞춰야 돼 최대한 느리게 하자 들어갈 때도 느리게 들어갈 때도 느리게 그냥 자자 그렇지 그렇지 아니 사람 죽이로 따라올 땐 겁내 빠르던게 무슨 도망칠 땐 겁내 느려 자 속도 많이 올리면 안 돼 천천히 내가 미세하게 앞서 나가야 돼 미세하게 앞서 나가 지금도 중요하죠 미세하게 앞서 나가야 되죠 자 미세하게 앞서 나가 이번엔 너 차례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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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고 있다 빨리 가야 된다 이거 이번에도 제 차례 자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내 차례네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어 안 돼 잠깐만 오 그렇지 다행이다 어 내 차례 내 차례 잠시 하지만 미세하게 앞서 나가 미세하게 절대 빨리 가지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다왔어 다왔어 다운 거 아냐 뭐해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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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싸운다 싸우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개쎈해 저 초록색깔 뭐야 야 해파리가 더쎄 제일 센케 나왔다 어 뭐야 하하하하 아하 너 뭐하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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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하 하하하 하하 걔 어디갔지 도필라 파인더 킹덤 FIND THE SHERRIF DO NOT LET THE JESTR FIND YOU 아니 파란색은 뛰어내렸는데 얘 엄마나 안 떨어졌는데? 너랑 같이 가야되는구나 이게 무슨... 거의 나루토랑 사스케의 싸움이었어 회파리랑 초록색의 싸움은 여기까지가 반반의 유치원 에피소드 3였습니다 4편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2편 보다 볼륨이 훨씬 커졌네 3편은 1편 보다 2편이 훨씬 커졌는데 3편은 더 커졌어 재밌었습니다